경혜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산림식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기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부위원장이신 경혜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4월 5일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산림식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경혜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국방성체 1부상 김정관 동지,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와 서울기기관의 자기 밀꾼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산림식 건설에 참가한 건설 단위의 자기 밀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당중앙의 웅대한 수도발전 전략과 완강한 인도에 의하여 부흥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상징하는 본화가들이 사회주의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평양에 연년이 솟아나고 있는 건설의 대본연기에 더없이 문명해진 또 다른 차태를 떠안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건축군들이 화려하게 일떠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도평양을 세계적인 인민의 리상도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전전시키실 하나 큰 웅지를 안으시고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으로 수도건설이 휘향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로고를 끊임없이 바쳐가시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의 산림지 건설은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건사업이고 당과 정부가 인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며 화성지구 2단계 구역을 현대적인 도시구역의 면모를 갖춘 특색있는 거리로 일도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 주시고 매 산림지별로 평면과 림면, 형성안들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습니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과 우리 수도의 무궁한 발전을 빛나는 실천으로 떠받들 불타는 일념과 혁명적 열정을 안고 수도건설의 최전구에 떨쳐나 새로운 건설석도, 건설신화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폐올리며 기적과 미운을 아로새겨온 화성 전역의 군민건설자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헌신에 의하여 일련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웅장화려한 인민의 새거리가 우후죽순처럼 솟구쳤습니다. 당제 8차 대배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 계획의 세 번째 해인 2023년도 계획에 따라 화성지구 2단계 구역에는 80여 정부의 영역에 1만 세대에 달하는 각이한 형식의 산림집들이 공공 및 봉사건물, 시설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편리하게 배치되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과 예술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됐습니다.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산림집들이 절비하게 늘어선 웅장한 새고리의 존경을 부감하시며 정말 멋있다고 화성지구의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또 늘어나게 됐다고 멋내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성지구 2단계 산림집 건설에서 당의 건축 미약 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것이 눈에 띄게 알린다가 1단계 산림집들과 양상이 구별되게 반복성을 피하면서 우리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을 살리며 무게 있게 잘 되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새시대 문명예로 인도하는 장엄한 대건설 투쟁에 과감히 붕괴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과 견인 불발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한 건설자들의 위혼을 높이 치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산림집 건설은 인민들의 아름다운 행복의 토전을 마련해주는 제일 가는 중대사인 것만큼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무리 공정까지 질적으로 완벽하게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건설을 시작한 화성지구 3단계 다음 해에 예정되어 있는 화성지구 4단계 전망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우리 수도를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 문명의 발원지로 눈부신 인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 원칙들과 그 실현을 위한 강령적 화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시도를 받은 전체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전유에 세워준 당 중앙의 믿음을 시끄른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비상한 각오와 최대의 분발력으로 다시 한번 총궐기에 나섬으로써 수도의 대건설 전용마다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완벽한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갈 불타는 교리를 다지었습니다.